폭풍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주제로 여러분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론 머스크가 XAI사에서 테네시오 맨피스에 10만 개의 GPU를 연결한 글록3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완성했다. 그 데이터센터의 이름은 클로스다. 한 번 다 방송한 겁니다. 메타, 저크버그가 이끄는 메타도 GPU 10만 개를 연결한 클로스들을 지금 완성을 앞두고 있다. 저크버그의 이름들 옷하고 젠슨 왕이 옷을 받고 있고 저크버그가 젠슨 왕께 34만 개의 GPU를 확보했다. 이런 관련 기사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소위 오라클의 창업자이자 CEO이자 CTO인 래리 에리슨이 실리콘밸리 이런 고급 식당에서 젠슨 왕에게 일론 머스크하고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칩 더 달라고 여러분들 반도체 칩 더 달라고 이런 베깅에 애원했던 그런 사례는 대단히 상징적인 거죠. 한국에서도 비즈니스를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에게는 대개 익숙하지 않지만 기업들에게는 데이터 관리와 관련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여기 오라클이라는 회사죠. 한국도 여의도에 아마 사무실 건물이 있을 겁니다.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 분이 잘 표현했네요. 오라클이라는 회사는 AI의 기초 파운데이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오라클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동안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이 회사들은 4위 업체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1등이 아마존 웹 서비스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사 3등이 구글 4등이 오라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제 오라클은 굉장히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회사죠. 레리 에리슨 오라클 회장 9월 5일 며칠 전에 여러분들 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협력으로 고객 선택권을 제공하겠다. 이 80대 어마어마하죠. 가장 여름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 80대 CEO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1945년생일 겁니다. 이분이 1944년생이네요. 80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가끔 방송 마치면 생각이 좀 서로가 다르니까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막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죠. 다른 분야도 아니고 가장 여러분 기술주로 격변하는 그런 대나 중심에 창업자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CEO로서 창업자로서 CTO 기술운용 여러분들 책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흔불하게 보입니까? 밑에 딱 여러분들 청바지 입고. 얼굴만 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그게 뭐가 문제냐 이야기예요. 오라클이 갖고 있는 또 굉장히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의 빅3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달리 그 업체들을 다 호환되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노하우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젊게 사니까 계속 젊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냥 IT 기업에 이르면 30대 40대를 만날 테니까 UNI지 않습니까? 당신하고 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국 언어라는 것 시키면 영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위계질서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열려 있고 젠슨 황이 60대일 거고 일론 머스크가 50대일 거고 레리 앨리슨이 80대가 된 겁니다. 얼마나 이런 마지막까지 멋지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기업 고객들은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오라쿨 클라우드 중 한 개에서 세 개의 멀티 클라우드를 이미 활용 중인데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로 다른 클라우드 사이에 통합이 원활하지 않다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오라클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비즈니스 역량을 확장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성장이 빠른 기업 가운데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네스 맨피스에 의하면 10만 개를 갖춘 그런 자체의 데이터 센터를 건축하게 된 것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라클이 일정을 못 맞추는 겁니다. 일정을 못 맞추는 것도 있지만 데이터 센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재화해야 되는 거죠. 기업들은. 아주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밝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오라클로부터의 엔비디아 지퓨를 임대하는 기존 계약을 확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전으로 밀어붙여가 여러분들 벌써 다 완공해가지고 가동 중이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추진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겁니다. 시간이 돈이니까. 오라클로부터의 엔비디아 칩을 임대하는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오라클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슈퍼컴퓨터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된다고는 일론 머스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 뭡니까? 그냥 테네스주의 맨피스에 그냥 자체 제작을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이분을 이룬 80대의 창업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현역에서 한 50년 정도 뛰고 있는 겁니다. 창업자로서. 그게 전통 굴뚝산업이 아니고 IT 분야에서도 지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 연설을 시키고 가는 거죠. 완전 연설을 멋지게 사는 겁니다. 운동을 참 많이 하네요. 이렇게 건력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스테미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력운동을 열심히 할 겁니다. 건력운동만큼 이런 정직한 운동이 없으니까. 건력운동은 꾸준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꾸준히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중요하거든요. 이 장만 여러분들 상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체는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가 하니까 이 상체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기사 보면 참 힘이 나죠. 보면 여기 한 분께서 완전 AI 신봉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신봉자까지 아니고 그냥 쓰나미니까. 쓰나미니까 그냥. 이 기사가 여러분 나온 지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7월 10일자 기사인데 벌써 9월 초에 완성돼서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한국 오라클 클라우드 사업 3배 성장 이유는 아마 이분이 한국 오라클의 회장인 모양이죠. 클라우드가 수년 걸렸다면 AI는 불과 1년 만에 시장을 다 뒤집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현장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캐치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레리 애리슨이라는 장업자이자 CEO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뭔가 아니까 탐송이라는 한국 오라클의 회장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켓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냥 다 던지는 겁니다. 그걸 취합하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탐송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는 몇 년 걸렸는데 AI는 불과 1년 만에 시장을 뒤집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야기죠. 야단 법석이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단 법석이 났기 때문에 모간 스탠리가 무슨 AI 거품 논의하는 이야기에 크게 크레딧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물건 파는 사람들이니까. AI 서비스는 결국 데이터가 핵심인데 오라클은 데이터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B2B의 특화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뭘 수요하는지 소유하는지 요구하는지가 다 가장 현장에서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 오라클의 크라우드 사업은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주요 대기업 클라우드 수주 성과도 4배 성장했지만 중견, 중소, 스탑 기업들도 오라클 크라우드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많이 익숙하겠죠. 한국 오라클 제품들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오라클은 글로벌 3대 클라우드 제공 기업인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CSP라고 하네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에 다소 출발이 늦은 후발주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또 뭘 보셨습니까? 전기도 직접 생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에게 라이센스를 구해 가지고 모듈 원자료 3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오라클 스몰 모듈 원자료 3기 건설 허가 획득 오라클 소형 원자료 3개로 구동되는 데이터센터의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소형 원자료 3개를 건설해 가지고 데이터센터의 여러분들 전기를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위 맡으면 여러분들 몇 년 걸리겠지만 이렇게 문제를 탁탁 해결해 나가지 않습니까? 데이터센터를 만든다. 데이터센터의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거냐? 전기 예산께 맡길 수가 없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오라클 소형 원자료 3기로 구동되는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라클은 차시대 원자력 기술을 통해서 전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래리 에리슨 회장 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빠릅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데이터센터는 지어놨는데 전기가 공급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냥 전기 예산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소형 모듈 원자료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소형 모듈형 원자료는 300메가와트 이하로 현재 미국 원전의 일반진 원자료의 3분의 1 크기다. 다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조립하면 끝나는 거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두산중공업이죠. 두산 애너빌리티, smr 죽이기 제작 착수, 미국 차시대 원전 1, 2, 3, 5기 한국 기술로 만든다. 절치 부심해 가지고 탈원전을 뚫고 두산중공업이 새 영역을 개척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이런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이런 데 많이 매이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향해서 계속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AI 열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선택하고 말고 이런 게...